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구문독회 OT도 찍어서 올렸지만 오늘은 기본이론 독회 중에서 유형독회에 대한 OT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서 뭐야, 독회가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네. 근데 선생님이요, 사실은 파트를 세 개로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니라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구문독회하고 일반 독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구문독회는 말 그대로 문장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문장. 그래서 구문독회 OT 때 선생님이 비유를 했었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는 비유. 구문독회는 뭐라고? 나무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아, 여기가 뿌리구나. 아, 여기가 줄기구나. 여기가 가지구나. 나뭇잎이구나. 아, 여기가 주어구나. 여기가 동사구나. 얘가 꾸며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을 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구문독회 책이라면 이번 유형 독회는 전체적인 글을 보는 거예요. 글. 그죠? 근데 그 글을 보는 훈련이 무슨 뭐 유형별 스킬로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큰 제목부터 볼게요. 그래서 STS라고 하는 중요 문장 찾기와 이게 큰 파트고요. 여러분 교재도 이게 하나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DTS라고 해서 글의 전개 방식 또 이 부분을 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루즈라고 해서 두 문장 간의 연결, 달락의 연결을 하는 어떤 방법 요거를 공부하면 일단 기본적인 독회 이론이 끝난 상태예요. 이론. 구문독회와 상관없는 글을 보는 이론이 끝난 상태고 마지막에 독회 유형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먼저 STS라는 게 뭐의 약자냐?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뭐의 약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책에 써져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말로 딱 적었어요. 중요 문장 찾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중요 문장 찾기. 말 그대로 글이라는 걸 볼 때, 지문을 볼 때 이 필자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요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별을 못하고 독회를 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안타까움에서 지금 이 파트를 준비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1, 2, 3, 4번 선택지를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토픽 센텐스라는 느낌이 드는 중요 문장이 분명히 있어. 그 중요 문장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을 지금 선생님이 11가지를 준비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STS가 들어간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게 주제문 또는 중요 문장이야. 그러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를 찾으러 가야 이게 정상인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말대로 이 문장을 통해서 2번이 답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3번 내용도 여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3번 내용도 여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건 왜 답이 아니에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문에 특정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 놓은 문장이 있다면 그거에 가장 가까운 선택지가 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시작점이 어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찾는 이 11가지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문제의 적용 연습까지 해보는 파트입니다. 되셨죠? 다음. 다음은 MDTS, 이것도 뭐의 약자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책에 써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나라말로 얘기하면 글의 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전개 방식을 알아서 뭐 하느냐? 전개 방식은 어떤 때 여러분이 쓰는 거냐면 바로 시간 절약이 되는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글의 전개 방식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자세한 예는 들 필요가 없고요. OT니까요. 이런 거죠. 글 첫 부분에 스터디나 익스피리멘트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전개 방식을 배웠다면 바로 결과를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은 조금 빠르게 읽고 건너뛰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거야. 연구나 실험이 시작됐어. 그럼 난 전개 방식을 들었어. 아, 그러면 과정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찾으러 가야지. 이러면 좀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하면서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의문문의 활용. 만약에 지문에 의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을 해. 그러면 얘가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쪽을 찾잖아요.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라든지 빈칸 문제라든지. 그죠? 이러한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들은요. 답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또 해볼까요? 글 앞부분에 통념이 나왔어요. 통념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관념. 보통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제시해요. 그럼 비판하는 쪽을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글의 전개 방식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 이런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순서배어라고 삽입 같은 거 풀 때도 이게 쓰여요.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답에 대한 어떤 위치를 찾고 순서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많이 얘기를 할 부분이고 그 다음 클루즈는 뭐냐면요. 두 문장 간의 연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 있을 때 어떤 글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문장이 있어. 한 문장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있어.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런 게 완전 다른 얘기로 나열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래 통일성이 없잖아.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이 문장과 이 문장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이 문장과 이 문장 간의 연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쪽이야. 그리고 단락의 연결 그러니까 연결을 공부하는 쪽이 이쪽이야. 그러면 이걸 잘하면 이걸 잘 정리해두면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유리한 쪽이 어디냐 유형이 당연히 일단 연결사 추론이죠. 밑줄에 들어갈 연결사 for example이냐 how ever냐 뭐 이런 거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이거는 그냥 이쪽 공부해두면 금방 돼요. 두 번째 빈칸 추론할 때도 이 연결이라는 걸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자세한 예를 들 수는 없고요. OT니까 말로만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학생한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빈칸 문제는 빈칸 문장 앞뒤 문장에서 답에 대한 근거가 다 나온대.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 나는 그 학생이 잘못 전달받은 거라고 믿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빈칸 문장 앞뒤 문장 번만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나 케바케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죠?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틀려요. 그런데요. 이러한 연결관계를 볼 수 있으면 아, 케바케가 아니라 음, 이 장치가 있으니까 이 빈칸 문제랑 앞뒤 문장을 보고 답을 결정해야겠네. 아, 이건 장치가 없어요. 연결 장치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겠네. 이렇게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할 거 없죠. 순서 삽입 제거에서는요. 지금 여기 클루즈라는 이 이론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어휘의 문제도요. 이러한 두 문장 간의 연결로 맥락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답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세 번째 이론이에요. 자, 이론 파트는 이 세 군데다. 뭐? STS, NDTS, 클루즈. 자, 그러면 수강 대상은 뭐냐? 이쪽 파트를 한번 들어오면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지문을 보는데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해서 정답을 맞추려는 학생. 첫 문장 속도와 마지막 문장까지 다 가져가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지문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문을 읽는 속도가 느려. 이거는 약간 구문독해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 문장을 못 보는 데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또 은근히 많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문장 구조는 보여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문 전체를 읽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세 번째. 많이들 경험해 봤을걸요? 멘붕 현상. 지문 중간쯤 읽었을 때 앞에 내용을 까먹어요. 지문 중간쯤 읽었는데 앞에 내용을 확 까먹어. 그냥 증발돼 버려. 그거는 글을 유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류의 학생들은 지금 앞에 있는 세 가지 이론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박스에 쳐져 있는 유형들은요. 우리 지금 최근 기출문제 중심으로 봤을 때 최근 중요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보세요. 주제를 골라라, 제목을 골라라, 요지를 골라라, 주장을 골라라. 여기서 집중 훈련을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집중 훈련을 해요. 그 다음 빈칸 추론, 이렇게 하는 거다. 앞에서 배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사, 문장 제거,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이게 이제 또 이제 우리 수능과 좀 다른 점은, 그죠? 우리 이제 공무원 영어는 수능은 일치, 불일치 문제를요. 그렇게 중요 유형을 안 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선택지가 뭐예요? 주로 영어죠. 거의 영어죠. 근데 이제 수능은 한글 선택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치, 불일치 문제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정말 디테일한 거를 물어본다. 그리고 영어 선택지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을 해놔요. 근데 수능은요, 아주 그렇게 막 디테일한 것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면 내가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도 우리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요 유형이에요. 그 다음, 어휘. 어휘 문제 있죠? 밑줄형, 박스형. 여기서 말하는 어휘는 독해 어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우리 순수 어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문에서 1, 2, 3, 4번에 밑줄을 그어놓고 전체 문맥상 어색한 단어를 골라라. 그죠? 그 밑줄이 거진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야. 어휘 문제에 나오는 단어처럼. 쉬운 단어인데 맥락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아시죠? 이 유형. 이 유형까지가 중요 유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끔씩 등장하는 분위기 심경이라든지 목적 또는 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공무원 문제 또 어떤 독특한 문제죠. 그 다음에 지칭추론. 밑줄 친 희가 다른 걸 골라라. 이런 거. 자, 이런 전반적인 유형을 선생님하고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 독해 유형 파트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되는 학생들. 먼저 항상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요. 국어나 영어를 보면서 특히 영어에서 시간이 남는다? 이런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유형마다의 접근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1번과 2번이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독해 유형을 아까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다 해석으로 송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중간에 읽지 않아도 답을 결정하러 가도 되는데. 끝까지 읽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선생님 성격상의 문제 아니나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깊이까지 가고 나머지 성격은 안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게. 이 접근법이 없어서 그래. 리딩 스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유형만 항상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순서만 나오면 멘붕이야. 순서만 나오면 틀려. 빈칸만 나오면 틀려.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 우리 교재에서 그 유형만이라도 보고 넘어가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나름대로 지금 독해의 수업을 계획하고 오늘 바로 이 OT가 끝나자마자 1강을 먼저 찍을 거예요. STS부터. 자, 선생님이 지금 교재를 조금 완벽하게는 틀린 말이고 자, 어쨌든 오류가 좀 덜 나오도록 지금 많이 교정작업 중에 있고 구문독해는 이제 책이 2월 8일쯤 우리 공캠 거기 창고에 입고가 될 거예요. 2월 8일까지 보내달라고 했고 유형 독해 책은 일단은 강의는 미뤄서 선생님 찍어뒀는데 조금 2월 8일보다는 뒤쪽에 아마 입고가 될 겁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 한번 선생님 OT를 참고하시고 아, 이게 지금 독해 시대인데 독해가 점점 문항수가 많아진다? 그거보다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단어수가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나는 좀 독해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또는 선생님 하프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물론 이론을 거기서도 가끔씩 잘 적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지만 한 번에 모아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이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써놓은 부분이 있나요? 아, 이거 너무 작지만. 독해 보이는 영어? 장대형이에요. 그쵸? 자, 문법도 잘합니다. 문법 잘하는데 뭐 이게 우리 본사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독해, 독해 선생님 수업 들으면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자, 우리 강의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